지난 9일 저녁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다 달아난 수배자가 어젯밤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50대 남성 A씨를 전화로 수차례 설득해 어젯밤 11시쯤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흉기 인질극을 벌인 특수공모 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